코리코 한국에서 첫번째 생일을 축하해 감사드립니다 한국에서 첫번째 생일을 축하해 한국에서 첫번째 생일을 축하해 다 추서 생겨 하필 라이스데이 예쓰 그 후 기히 한국에서 첫번째 생일을 축하해 오늘은 코리코 생일인데 여기가 유명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생일을 축하해 이거 뭐야? 코리코 뭐를 찍으면서 코리코 첫번째 생일을 축하해 창문에서 보면 코리코 핸드폰을 꺼내는거야 아트시가 찍어줄께 코리코 코리코 하나 둘 셋 아필 라이스데이 여기가 없어요? 아 맞춰말떠 혹시 무슨 스크래치야? ㅎㅎㅎ 제가 지금이 기댄는 누군가 아니 한 병만 먹고 가기로 했는데 왜 한 병만 먹고 가자면서요 아니 어이고 아따 8병 아휴 성함이 아니여? 일본어로 축하하려고 해봐 아이시테룬 감사합니다 아이시테룬이 이거 왜 꺼? 이야아아아앙 샤라라 사랑하는 코리 오 샤라랄 생일 축하합니다 따라따라 진심으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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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꽃이죠? 이쪽인가요? 이쪽이에요? 저요? 할리꽃이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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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너랑 다가가야 저녁은 빨리 집중하긴 한데.. 저녁은 많이 주면 안되지 않을까? 저녁은 비쌌 주세여 제 к상의 이에 없애요? 응? 저녁은 다가가야니까 저녁은 다가야니까 저녁은 다가야 돼 이거 뭐.. 이게 뭐.. 맨날 거 같은데 저녁은 제가 제가 간단한 치료에 1주일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상태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もうリボーンというトリートメントです トリコン アザライブが公開するコーナー 私簡単に乗らしたよ もうラゴよみなさん これ洗い流さないトリートメントで これを してしてドライヤーしたら指通りが飲むよくなった 手にベタつきがない こういうのつけた後飲むベタベタして 手洗わないといけないけど 何かおすすめです これ乾かそう 次ドライヤーお願いします つけてから流さなくていいの楽やね いや店ちんちゃらやった ほんと その後ビット化したら とツヤツヤになるもん みて おい綺麗になっちゃったね さげも使えばいいのに 俺があるっていうこと? あはははは 肌チャンジに ひくひく渋いのosta ナティティティメントが モイキって お好きでんひことがそ beneath 재밌겠어. 아니야. 그럼 애들 기술이 안 나오니까. 이 구멍이 사람이 밑에 있는 거예요. 왜 다시 밀어 여유가 나요. 가을을 하는 일인데. 어떤 사람 초보조를 붙였어. 아기가 타고 있어야 붙이잖아. 이 차에는 아기가 없어요. 저부터 살려주세요. 진짜 소지깐. 아기 없다고. 3시간 정도 됐는데. 사라사라함이 정말 좋아요. 匂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무자 같은匂이 있어요. 근데 케이크가 없어서 그래. 진짜 라이브할 때. 콘서트 할 때도 뭔가. 네. 어머님 이거 쓰고 친구들과 같이. 어. 재밌겠네요. 아빠님, 오늘 새일이라서 이거 써줬어요, 아빠님들. 내가 이렇게 먹어. 실례합니다. 아, 귀가 아픈 것 같은데. 병원 가면 되십니까. 내일 병원 가면 괜찮대요. 저희가 현식 씨 지갑도 그런 디자인이잖아요. 왜 같은 호랑이 사진 그랬어? 호랑이가 없었어요. 여자 거는 호랑이 디자인이 없어서. 엄마 다음 달에 생일이다. 헐, 빨리 도망가자. 누나 내 이름을 좋아해. 빨리 도망가자. 소울을 얼른 먹고, 그 다음에 대야도 먹고. 하나, 둘, 셋. 프리콘, 한국에서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 감사합니다. 프리콘을 왜 꼽어, 그거를? 괜찮아요? 응, 쳐도 돼. 왜? 왜 안 돼? 저리 아까. 저리 아까.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하니까 이걸로 찍어 먹어야지. 외국에서 생일을 보내는 게 어땠거든. 가족이나 친구도 그립기도 하고. 네, 둘이 둘지. 혹시 여기가 잘해보여야 된다. 네, 현식 씨도 이번에 있을 때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때 했잖아. 고맙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빠가 보고 싶다고 했잖아. 아니, 아니, 아빠님도. 새우 같은 이런 동물들은 머리를 머리라고 안 해. 대가리. 대가리 떼? 대가리? 아, 아. 이 아니라 이빨 좀. 아. 제가 야마도네. 어디서 배웠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할머니하고 같이 좀 해줘요. 그리고 누룽이들 좋아하니까. 다시 한번 해갔라, Terror 안이 똑같아. 효진 씨는 옛날부터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어요. 여기에 뭔가 더 어둠 나 Ts., 이렇게 되면 cucumber 안 해, 네모 안에. 아, 네모 안에 들어가야 돼. 네모 안에 들어가야 돼. 연습, 연습? 아, 연습은 괜찮아. 팬껏때문 glare 연습하는 게 괜찮아? 괜찮아요, 인생 연습은 없어요. 이 살아나뵈면 여쟈던 이 카르만, 그렇지. 우리 건데 이거. 마요네. 차려. 우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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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개야! 잘... 벌려나 벌려나 벌려나? 오? 우와! 우와! 진짜! 엄마 친구들하고 지난번에 여행과 복구 출석을 찾다가 몇 시간을 찾는데 못 찾았어. 진짜요? 지금은 겨울이라서 카시오페아도 아마 오리온도 아마 볼 수 있는데 오 많이 아래요? 그렇구나. 네네네네네. 그냥 린스처럼 쓰면 돼? 아아 아니에요. 그냥 샴푸하고 드라이악하기 전에 그냥 팔면 돼요. 네? 네? 미용실이 된다. 이거 발라? 네. 바를까? 어우 향 너무 좋다. 네 맞아요. 예전에 엄마 이런 거 보면 향 별로라서 안쓰는 소리인데 아아 엄마 피알을 잘 아는데? 그러네. 냄새 나? 네. 나무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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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맛있었어. 궁금해? 네 궁금해요. 네이버한테 물어봐. 하하하하 빔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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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향 아직도 좋대. 저는 탈색하는 거가 부드러워요. 모터는 뭔가 푸석푸석한데? 네네네 맞아요. 컬러 바꿀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할 거야? 고민 중. 핑크인가 보라색이었잖아 처음에. 처음에. 맞아요. 그러다가 계속 변한 거잖아. 요렇게까지 있었어. 아침에 자고련하면 밖에 있으니까. 희연하다. 카메라예요. 근데 계속하면 머리 더 상하지 않나? 다 빠진 다음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머리 본 트리트먼트가 있으니까. 하겠다. 뭐. 오오오.